CTS가 새 봄을 맞아 미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연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챌린지형 쇼폼 콘텐츠와 필사를 통해 어린이도 함께 참여하는 성경통독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 예비와 K의 퀴즈와 활동으로 재밌게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워보는 기독교 교육 예능 프로그램, 예스토리. 즐거운 찬양,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라라북을 통한 활동까지 신나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예배, 하키우키 TV. 구약부터 신약까지 캐릭터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경 애니메이션. 히즈쇼 바이블. 귀염둥이 토끼 예니, 호기심대장 고릴라 예콩. 똑똑이야기쌤과 랑이 언니가 함께하는 CTS 보금유치원. CTS 아기학교. 신앙교육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부루타식 어린이 영어예배 프로그램. 하인 RTA. 바닷속 친구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성경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C키즈. 평일 오후 4시, 토요일 11시. 자녀, 손주들의 신앙교육. CTS와 함께하세요.